5천억대 예산이 걸린 전북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이 발표 심사와 함께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전북 자치도는 김관영 지사가 발표자로 나서 30분간 지역 의료 인프라 등 강점을 바탕으로 지정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. 이번 공모에는 전북과 인천, 대전, 경기 등 11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선정될 경우 5천4백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